오? 된다 된다! 네 반갑습니다 펜입니다. 오늘은 헤드셋의 명가죠. 하이퍼엑스의 신제품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S 무선 헤드셋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제품은 해외 유명 FPS 게임 스트리머 슈라우드가 착용해서 널리 알려졌던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구속작품입니다. 출시 전부터 무선 충전이 지원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받은 작품인데요. 전작에서 없던 무선 충전 지원과 7.1 서라운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의 언박싱을 보시고 제품의 재원과 특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고! 제품 상자는 깔끔한 디자인이고 측면에는 빨간색 전면에는 흰색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에는 무선 QI 충전이 된다는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일단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이싱은 하나만 제거하면 쉽게 열 수가 있구요. 제일 처음에 품질 보증서와 같은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무선 동굴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 본체는 이렇게 돌아가서 90도 상당히 편한 기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충전은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되네요. 자 일단 구성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언박싱을 보셨으니 제품의 재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S 무선 게임용 헤드셋입니다. 사운드 드라이브는 다이나믹 50mm이구요. 유형은 원형과 폐쇄형 뒷면이구요. 주파수 응답은 10Hz에서 20kHz까지 임피던스는 32원무 음압 레벨은 1kHz에서 99,5dB까지 그리고 무게는 310g이구요. 마이크 포함했을 때는 320g 충전 케이블의 길이 및 유형은 USB 충전 케이블이면서 1m 길이를 차지합니다. 무선 배터리 수명은 30시간이라고 되어 있구요. 무선 범위는 2.4GHz 최대 20m까지 무선이 호환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일렉토닉 콘덴서 마이크를 적용했구요. 패턴은 양방향성 잡음 제거가 들어가 있구요. 주파수는 50에서 18kHz 감도는 마이너스 4.5d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품의 본체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패드 부분은 고급 메모리폼과 통기성 인조가족을 채택해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훌륭한 착용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장력 조절은 10단계로 이루어져서 머리 사이즈가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이즈의 머리 형태를 가지신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구요. 헤드 쿠션 또한 푹신하고 밴드 형태가 아닌 자체 메모리폼 형태라서 모자를 착용하고 사용해도 편안함을 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경 사용자를 위한 메모리폼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훌륭한 착용감과 안정감을 준다는게 큰 장점이죠. 하여튼 뭐 착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착용감은 상당히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무선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하이퍼엑스에서 출시된 QI 무선 충전기는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아서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무선 충전기죠. 번들 무선 충전기로 충전 해봤는데 호환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허나 하이퍼엑스에서 출시한 QI 무선 충전기는 어떨지는 아직까지 테스트를 해봐서 모르겠으나 삼성 QI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하니까 호환은 잘 됩니다만 충전 시에 이어패드 안쪽 부분은 뜨겁지 않지만 충전을 맞닿는 부분은 약간 자체 발열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30도 정도 발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 제품으로 충전을 할 때 발열적인 부분이 제품에 어떠한 부분을 일으킬지 자체 결합을 일으킬지는 추후에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하이퍼엑스에서 출시하는 그 제품 또한 이 정도 발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굳이 그 제품을 감성을 찾지 않는 이상 구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품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설정은 그냥 7.1 서라운드 시스템을 온오프 하는 정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뭐 다른 EQ 조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하지만 이 제품 자체는 제품의 7.1 서라운드를 켜고 끄고 하는 그 품질이 저는 그냥 서라운드를 끄고 하는게 훨씬 더 영화감상이나 게임할 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뭐 특별하게 EQ 조절을 할 필요 없이 밸런스가 워낙 잘 맞춰져서 게임이나 영화감상에 훌륭한 사운드를 보여줬는데요. 사운드 매니아 분들은 자신만의 커스터미로 할 수 있는 EQ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은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품을 사용할 때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S 게임 시에도 사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7.1 서라운드 또한 밸런스가 좋고 발소리가 상당히 잘 감지되어서 사플이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나 이제 보다 더 섬세한 사운드 컨트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미터 바나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마이크 음질이라든지 게임 소리를 더 크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EQ 조절이라든지 밸런스 조절이 좀 가능하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이퍼 엑스 클라우드 플라이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보이스미터 바나나로 하이퍼 엑스 클라우드 플라이 테스트 마이크를 테스트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음향 효과와 여러분들의 마이크 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끔 기어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고 마이크 볼륨 또한 내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했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보다 듣는게 좋죠. 간단하게 게임 영상 콜 오브 듀티 워전 멀티플레이 간단하게 시험하는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사운드 밸런스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헤드셋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으면 좋은데 그게 밸런스를 게임 사운드로 들려드리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 다가서 오브 듀티 펜프 하늘 엘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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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헤드셋 자체로 옆면에서 모든 기능이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옆면에 좌우 조절로 인해서 게임 사운드와 그리고 채팅 사운드, 마이크 사운드 밸런스 조절이 가능하고요 위아래로 마이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래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끄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적인 사운드는 볼륨 조절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7.14라운드를 온오프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컨트롤 없이도 품질의 양질의 컨트롤을 헤드셋 자체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한 점 같습니다 이 부분이 콘솔 할 때도 상당히 좋겠죠 자 한번 제품의 개봉기와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아쉬운 점부터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20만원 초반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형성해 있습니다 QI 무선충전이 된다고 해서 많이 기대감을 가졌지만 자체에 개발된 QI 무선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야 돼서 추가 금액이 들 수 있고요 물론 자체에 개발된 제품이 호환성이나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죠 하지만 국내에는 출시도 안 됐는데 헤드셋만 먼저 출시하는 부분 이거는 조금 국내 유지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된 QI 무선충전기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이 제품 자체가 QI 무선충전이 된다는 점인데 다른 제품하고 호환이 이루어지지만 그 호환성이 발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과연 기계의 결함이 없을지 그거는 장기간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충전 시에는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다시 사용할 때는 다시 켜줘야 됩니다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기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운드의 EQ 조절이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단촐한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 좀 싱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아서 사운드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밸런스가 워낙 좋으니까요 하지만 자신만의 커스텀으로 EQ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단촐한 프로그램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보이스미터 바나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커스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무선 헤드셋에 무선 충전이 호환되고 제품의 마감과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한 편이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편안한 착용감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큰 편에 속하는 저는 안경도 착용하며 모자도 같이 착용하면서 헤드셋을 쓰기를 원하는데요 장시간 사용해도 착용감만큼은 정말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에게 보다 쉽게 사운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단촐한 세팅 방법으로 공간감과 퀄리티 있는 음질을 보여주고 제품 외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탑재돼서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무선 헤드셋이 갖고 있는 단점 중의 하나인 배터리 소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20시간 동안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은 또 유선 충전까지도 호환되기 때문에 무선 충전으로만 호환되던 제품에 대한 단점도 보완된 제품이겠죠 저는 이제 이 제품이 메인 헤드셋이 되지 않을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S 무선 게임용 헤드셋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